Q. 1. 2. 3. 4. 만약 우리 둘 중에 한 명이면 그건 진짜 키스로드의 저주다. 지민아 미신 이야기는 됐고 여기 서봐. 왜? 또 사진 찍어주게? 툭하면 사진 찍어준대. 그러게 누가 툭하면 예쁘래? 뭐야! 그런 멘트를 하면 내가 안서줄 수가 없지. 여기? 응 찍을게 하나, 둘, 셋 응 그거 예쁘다 눈 감고 있어봐 이렇게? 응, 잠깐만 됐어? 응 눈 감아 은하 오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